지금 마스크 가려있어서 괜찮으시고 반가웠습니다. 얼굴만 나와요. 이 반지 한번 개봉해보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케이스도 진짜 저희가 직접 만든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열면 되죠? 네. 오 반지 수령했습니다. 진짜 예쁘죠? 너무 반짝했는데요? 네. 진짜 그때도 맞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지금 바라오기가 힘든데 근데 정말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네. 너무 예쁘죠? 네. 정말 잘 만들어놔서 얘를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. 근데 다행히도 다른 손님께서 똑같은 사이즈 7부에 2반지를 또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은 그때 또 한 번 찍을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오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진짜 예쁘죠? 들어가 있는 작은 애들이 포인트예요. 네. 그거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일반 솔리트웨어 스타일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훨씬 낫죠. 서브 다이아몬드. 네. 근데 그 옆에 서브 다이아몬드가 있는 애들도 저야 사실 자신있게 골라드리는데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건 아마 모르겠지만 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같은 거 예쁘네요. 빛도 전혀 손색이 없죠? 네. 예쁜 반지 너무 예쁩니다.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진짜 예쁘네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